마이오의 베이비 아이스토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전초 다리 오픈해서 고개 살짝 숙이고 1,2,3,4,5,6,7,8,2,2,3,4,5,6,7,8 3카운트에 약간 간식하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 올라가요 3,2,3,4,5,6,7,8 주먹으로 바꿔서 4,2,3,4,5,6,7,8 주먹 끝까지 내렸다가 5,6,7,8 정렬하시면 돼 5,6,7,8 살짝 뒤로 걸어가셔도 됩니다. 이게 전초 A번 갈까 말까 갑니다. 살짝 몸을 사선으로 팔을 딱 주먹으로 잡고 갈까 말까 가면서 손을 손 바닥으로 쭉 벌려요. 그런 다음에 잡아주고 뿌리고 잡고 뿌리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bang 3,2,2,2,1,2,3,1,1,1 4,2,3,1,4,2,2,3,2,2,1,1,1,2,2,2,1,2,1,1,2,3,2,2,1,2,2,1,3,2,1,2,2,1,2,2,1,1,1,2,2,1,2,1,2,2,1,2,2,1,2,2,1,2 등eg 여기까지가 A번 한번 가볼게요 정렬했으면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9 자 1번 갑니다 넣어주면 자 이렇게 튀어나와 1 2 제자리 자 엄지를 꺼내서 자기 목을 긁듯이 시작 던치 스텝 차려 스텝 차려 많은 동작들 훅 어깨 훅 정지 두번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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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다면 오른발에 오른손에 내 아까 방향 이부터 방향으로 출발해요 왼발 방향으로 1 2 2 3 4 그대로 손은 한번 더 내리시면 돼요 5 6 7 8 자 다리 세자리 오면서 머리 위에서 마치 머리 위에서 버리듯이 다리를 보냈던 하나 둘 반대 우 정전의 방향으로 살짝 틀어내서 4번 하시는게 1 1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4 3 4 5 6 7 8 4 5 6 7 8 2 손을 크로스 모아서 마이 1 2 3 4 숙여 숙여 오른쪽 5 6 6 6 6 6 6 6 6 8 9 9 10 11 11 12 12 16 11 19 11 12 11 11 12 12 13 13 13 12 14 14 14 15 14 2번, 2번 가능한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왼발 좀 터쳐, alright 3번, 4번이 포인트 동작이에요 3번 갑니다 1이에요, 1에 벌리는 거예요 1, 모아주고 3, 4, 5, 6, 7, 8 백스텝 하는데, 2번째 카운트에 숨을 내리시면 돼요 2, 2, 3, 4, 5, 6, 7, 8 반복 4, 5, 6, 7, 8 잡아서, 댕겨서, 후 잡고 댕겨서, 후 잡아서 앞에, 오픈 세크가 따라오고 여기까지가 3번이에요 자, 다시 한 번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, 4번 갑니다. 4번, 앞에서는 주먹으로 했지만 여기 손바닥을 펼쳐야 해요. 핀 상태에서, 그 다음에, 앞에가 아니라 머리 위로. 1, 2, 3, 4, 5, 6, 7, 8. 왼발부터 한 번 더, 뒤쪽이 살짝 찾아주면, 2, 2, 3, 4. 그 다음에 왼발을 찾아서 딱 잡아주시면 돼요. 5, 6, 6. 그 다음에 오른팔, 왼발, 딱 잡아주시면 돼요. 여기서, 5, 6, 7, 8. 그 다음 동작, 여기 똑같아요. 왼발, 루프하면서. 3, 2, 3, 4, 5, 6, 7, 8. 그 다음, 슬라이브. 4, 2, 3, 4. 여기 똑같아요. 차, 4, 3, 4, 딱딱딱. 여기 4번. 그럼 다시 어디로 가냐면, A번으로 가시면 돼요. A번, 쭉 가세요. 자, 이 다시. 앞부분만, 여덟 파운드가, 동작이 달라요. 이렇게, 주먹 잡고, 가슴을 치면서 딱딱 끊어주시면 돼요. 1, 2, 3, 4, 5, 6, 7, 8. 그 다음 똑같아요. 2, 2, 3, 4, 5, 6, 7, 8. 3, 2, 3, 4, 5, 6, 7, 8. 4, 2, 3, 4, 5, 6, 7, 8. 하시면, 다시. 2, 2, 2, 2, 3, 4, 5, 6, 7, 8. 반복하시고, 반주가 나옵니다. 1, 2, 3, 4, 5, 6, 8. 5, 6, 8. 다리를 다시 오픈해서,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요. 2, 2, 3, 4. 후, 하고. 머리랑 팔 같이 덜어두고, 반대. 2, 2, 3, 4. 아, 3, 2, 3, 4. 5, 6, 7, 8. 4, 2, 3, 4. 5, 6, 7, 8. 여덟 파트 남아요. 1, 2, 3, 4. 5, 6, 7, 8. 하시면, 다시. 3번, 4번 가시는데, 이제 클라이막스이니까, 좀 앞으로 다양한 모양으로요. 1, 2, 3. 크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마지막 엔딩에, 네, 눈 A 하고, 이렇게 왼쪽으로 꾸려주시면 됩니다.